가난한 땅 정복의 최대의 격든지 제일 큰 싸움이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 싸움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아모리 사람 그 지역의 왕들이 기부원을 침략해 왔어요 기부원 사람 너희들이 배신했다 우리 가난한 지역이 있으면서 왜 너희들은 항복했느냐 이거예요 기부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르고 여당을 건너고 이걸 다 소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짓으로 그냥 우리 먼 지역 사람이라 해가지고 곰팡이나 떡 그리고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 우리가 아주 이 지역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화천하자 해가지고 요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화천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물 긁고 나무 패고 종들이 되기로 해버린 거죠 빨리 목숨이나 살려고 그걸 듣고 아모리 사람들이 이 배신자들아 우리 이 지역에 같이 싸워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항복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기부원을 침략해 오니까 기부원 사람들이 빨리 좀 도와달라고 요소한테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소아가 도우로 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부원 사람들한테 속임당했거든요 속임당했을지라도 한 번 약속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가 됐어요 골치 아파요 이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또 그런다 하더라도 한 번 약속은 지켜요 그래서 그 기부원 사람들을 도우로 한 거예요 도우로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래요 의리는 뭐이냐 내가 좋을 때는 지키고 안 좋을 때는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좋고 안 좋고 이익 손해가 떠나서 한 번 약속은 지켜야죠 그게 인간 도울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우로 가요 도우로 가는데 그때 8절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받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이 손에 붙였으니 그런데 한 사람은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호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에 있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도우로 말라 내가 이미 네 손에 붙였다 네가 이겼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부활의 성령이 함께하고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면 이미 우리는 다 응답받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이란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다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 반응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받을 때의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진짜 세 번째 믿었다면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반응, 순종을 나타나고 행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9절 같이 시작 요소가 길 가려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이 갑자기 이러니 이게 참 중요하다 봐요 응답 왔는데 응답 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밤새도록 밤새도록 그 먼 거리를 막 달려간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기습 작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응답이 오고 말씀이 와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인간이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사업한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으면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더 좋은 물건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게 더 팔릴 것인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아니 치열한 경쟁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밤새도록 야간 기습 작전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낮에 잠자야지 낮에 그렇게 뛰고 전쟁이었으면 잠을 자야죠 근데 잠을 안 자고 철회하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딱 밤새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이런 사람을 도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딱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잠자고 있어 새벽에 바로 기습해버리면 끝나버리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말은 그래가지고 죽여 보고 이기고 도망가고 오는데 또 중요한 것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카레죽입니다 우박을 막 어마어마 우박이 아마 주먹보다 더 큰 게 내려버려 막 머리 맞으면 깨지고 이야 하나님 멋있네 하나님 신이 싸워버리잖아요 이스라엘 6일 전쟁 때에 희노님은 천사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신이 싸워준 거죠 그 다음에 더 참 놀라운 것은 이제 하루 전투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고 이겼는데 아예 해가 넘어가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적군을 진멸해버려야 하는데 밤이 돼버리면 적들이 숨어버리잖아요 이겨는 싸움인데 지금 엄마마 연합군으로 싸우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12절 다시 그리고 12절 시작 태양아 머무르라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게 놀라웠다고 봐요 지금 이 전쟁이 끝까지 이기려면 해가 넘어가면 안되거든요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감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어요 해를 멈추라고 해를 멈추라고 이게 요사의 이대한지 해를 하나님 전능하시고 해도 달도 멈추시라고 그러면 야간 저녁에 잠 왔자고 막 뛰어왔죠 밤새 달려왔죠 그리고 지금 해가 넘어갈 정도 됐으면 시간이 얼마 한 20시간에 저녁 온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정도 돼버렸으면 여러분이 싸운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이고 잠잘 때 자고 내일 하자 아니요 가족 이때 밀어붙여버려야 돼 끝까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 숨어 들어가버리면 안되거든요 저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다 지켜버리면 그때는 더 골차이가 아프거든요 여기서 끝내버려야 돼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말은 전능하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 안 해요 이런 기도 못 해요 근데 그 기도도 들으셔 우리가 믿음은 생각 싸움이더라 생각을 어떤 생각하느냐 생각 싸움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의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음에 능치힘 못합니다 믿음은 능치힘 못하겠다 능력준이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다 갇혀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갇혀서 살아요 그 범죄를 못 깁니다 난 베드로 유대한 것이 주여 만일 주시해 나를 명하사 무리로 라소소 그것도 너무 유대한 거예요 무리를 나도 걷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주님은 야야 어떻게 무리를 걷냐 나나 걷지 오라 오라 베드로야 너 무리 좀 걷고 싶냐 한번 와볼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먼저 말했어요 예수야 내가 태양 멈추게 해줄게 기도할래? 그랬어요? 아니요 오늘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믿고 구하지도 못해 못해요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만들 때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원래 인간의 IQ가 어느 정도 거의 전지할 정도로 모든 짐승 식물 모든 것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지금 같은 IQ가 천도 넘어 아담 IQ가 그런 능력을 인간이 줬거든요 원래 타락이 갖고 죄가운데서 빠졌기 때문에 문제지 내가 얼마나 멋있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그 생각에 보험제에 꽉 갇혀가지고요 그 이상 못 벗어나요 다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느님이랄 것이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니 예수님은 큰 것도 한데 예수님은 큰 것도 한데 믿는 자는 내가 어디 감히라 내 이름을 구하면 다 시행한다 우리가 하나님 무궁무엔 전능하신 그 능력 과학자들 말하면 인간의 뇌세포가 5% 이상 못 써먹는답니다 거의 천재들도 안 쓰신다 해도 5% 써먹고 같아요 95%는 놀아요 안 써먹어요 딱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예호소와는 해의 달도 멈추라고 하면서 싸웠을까 그것이 한마디로 열정인데 비전 이건 정복해야 돼 이겨야 돼 오늘 누가 여러분 한 달한테 봐 아까 게으른 종아 근데 게으른 죄거든요 근데 게으름을 치료한 것은 부지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열정이고 비전이에요 누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냐 비전에 붙잡히면 열정이 생겨요 비전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와 일대일 관계에요 나를 사랑해서 나의 같은 자에게 피 주시고 용서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 일을 맡겠다 할 때 주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에 불타면요 절대 안 지쳐요 그분을 기도하면 또다시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 무릎고 기도하면 또다시 불이 타버려 그분을 만나버리기 때문에 그분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싸움 보통 싸움 이건 신선얼맘이거든요 지옥과 천국 결정나고 교회가 뭡니까 이건 유람선이 아니에요 군함의 전투함이에요 우리가 잘못 지옥에 불 속에 가버려요 그냥 막 물 속에 빠져 물 속에 빠져 가오든 걸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뛰고 건져들는데 한강 되는대로 해 되는대로 해 그렇게 해 그 열정 뭐 있어 아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마을가 예수님도 양성 못 박아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못 박아보는 것들이요 그 고통을 느끼고 그 피 흘리신 그분을 그 피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피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뭐에 부족하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부족하냐고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냐고 우리들의 그 비전이 없어요 한국에 지금 안된대 현상주의만 다 이렇게 가야지 그냥 그렇게 너무 성도들 복구지 마 좀 편하게 해줘야 그런 기회가 모여 마시 어쩌고 뭐시 어쩌고 자꾸 맨날 특별 기도하니 오후 2시 기도하니 무엇을 하니 오후에 비로 전형에 비로 바꾸자 하니 무엇을 이렇게 아이고 정신살란해서 못 살겠네 그래서 오후에 왜 전형에 비로 바꾸니까 성공 실패 몰라요 해보는 거요 아무것도 안한 거 죄예요 지금 해봐야지 해보다네 노력도 안 해 밤새 뛰어가봐야지 기술 백전도 해야지 싸워야지 해야다라 몸체라고 해봐야지 야 멋있어요 오늘 또 여호수와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변화시킨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변화시켜는 만나버리면 자기가 일을 제가 목회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비전 주무주고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목회예요 읽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수고하니 수고하니 세미나 갔다가 그것도 우리가 배워보자 하기도 하고 이거 디포트도 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한다고 했다가 내가 조립을 생각했어요 조립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나 믿어요 하나님 하신다 이미 이겨난 싸움 싸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거든요 저는 반드시 이중 찬 걸 봤어요 지금 봐도 도저히 말다니거든요 찹니다 저는 꿈에 봤어요 미안해 이런 얘기에서 저는 비전이 있어요 분명히 됩니다 그냥 당황해요 이미 나는 답을 알고 가 지금 뭐라고 해요 아니 답을 봤어요 저는 응답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성녀의 살협에서 일하는 그 기쁨 저는 행복해요 즐거워요 일하는 기쁨 먹는 기쁨 놀러가는 기쁨 아이고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저는 여행 때문에 못 봤거든요 TV에 살짝 못 보면요 진짜 종국 많이 나오더만 와 북극 곰들이 쫙 뭐 막 그거 내가 북극 볼 것 같아요 못 봐 아프리카 사자 호랑이 못 봐요 못 봅니다 여기서 다 봐보러 뭐 때문에 돌아다니고 물론 다니면 얻을 것도 있지만 부를 것도 없어 저는 솔직히 바뽀요 정말로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으로 뜨겁게 달려가고 여러분요 무서운 말인데 전도 전도가 어렵다고 쉬워요 어렵다고 못 해보잖아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싸우지 않아요 된다 된다 근데 저는 필리 브룩스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한대요 내 능력이 그러니까 그거 맞춰요 나는 일에만 능력을 구해버려 74경원 그걸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을 세우고 밤새 달려갈 것이고 해야 되나 몸체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누가 쓸까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무가 돌아나는데 믿음이 없어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해 무엇을 하라고 한 대까지 해봐야지 즉시 가서 장사해야지 장사해야지 장사한다는 건 쉬운 거지 않아요 어떻게 남기도록 정해진 법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땅속에 금을 넣고 땅속에 석탄 묻어놨는데 그거 팔라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도 우리에게 권한의 어른들 다 해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일할까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비전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버지 영혼이 불속에 가는데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막이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무섭게 하는데요 막 얼마 귀신이 날마다 쫓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이영적 싸움은 얼마나 무섭는데 날마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해야다라 멈추라고 누가 말해야 되냐고 네가 말을 해야지 내가 해야죠 열정인 사람 뜨거운 사람 밤새 기습도 가고 달려가고 하나님 약속에 가만히 있어 무엇이냐고 절대 안 돼요 열심히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과실을 맺으면 더 맺게 하시고 암해진이 같이 잘라 그리 영향감 안 돼요 자 다섯 남기산 다섯 열이요 한 달에 뺀다가 그리 주워버려래 열 하나 가져라고 지금도 부흥되는 기회는 부흥됩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요 여러분 승용차요 계속 가속도가 붙어 달려가야 되는데 스타트 다시 시작하면 힘들어요 계속 해야 돼 거기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근데 사실 결과는 그걸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영청생활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 사명하고 내 영혼을 뚝 가면 돼 갔을 때 나는 너에게 기대했고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에게 그렇게 원했는데 네가 이랬을 때라면 이랬을 건데 너는 그 정도냐 얼마나 후회할까 아니 죽기 전에 천국 그 가기 지금부터 막 자 드러누워서 이제 곧 숨이 넘어가요 이제 인생 싹 해고 스쳐가 가겠죠 그때 좀 더 할 건데 그때 내가 이 정도 가야 되나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인생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여러분들이 믿음 반응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오늘도 전도가 나가야 돼요 또 기도에 나가야 돼요 또 가서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를 써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심지도 않고 심지 않은데 어떻게 얻겠느냐 아까는 종아 우리는 사명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생명 되셔서 믿음에 그 반응한 사명인 여러분들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всего 축하드립니다 길어 축하드립니다 무릎 16 год 감사합니다.